광복 후 77년이 지났지만 일본에 강제징용돼 원자폭탄 피해를 입은 분들에 대한 지원은 미흡한데요. 경기도가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원자폭탄 피해자 1세대를 대상으로 지원책을 마련했습니다. 다달이 5만 원씩 연간 60만 원의 생활지원 수당을 지급합니다. 최창순 기자입니다. 1945년, 당시 5살의 나이로 일본에 있던 주아자 어르신. 히로시마에 떨어진 우라늄 폭탄에 피폭당했습니다. 시커멓게 상처를 입은 달인 80년 가까이 지난 지금도 흔적이 남아있습니다. 피폭 피해가 더 심했던 어르신 자매의 경우 오래전에 목숨을 잃었고 신체적인 피해는 조카에게까지 유전됐습니다. 피해자이면서도 가족들이 또 다른 피해를 입을까 걱정돼 마음 놓고 살 수 없었던 세월이 평생 하늘으로 남습니다. 정말 혼자라도 나가서 우리 불쌍한 사람들 좀 도와주면 알아놔줘라. 이렇게 일본에서 피해보고 지금도 고생하고 있다는 걸 그거를 난 진짜 강요하고 싶어요. 주아자 어르신과 같이 원자폭탄에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피해자 1세대는 경기도 내 144명. 경기도는 1세대 원폭 피해자들에게 올해부터 생활지원수당을 지급합니다. 몸이 불편한 채 어렵게 살아가는 원폭 피해자들의 생존권을 보장하고 진료비 등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겁니다. 수당은 다달이 5만 원씩, 연간 60만 원이 계좌로 지급됩니다. 신청은 시군청이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하면 됩니다. 다른 국가유공자분들은 국가적 정책이 좀 그래도 있으신 편인데 이분들은 그런 정책이 미비하십니다. 경기도에서 이런 정책을 새롭게 또 만들면서 그분들의 서름을 좀 더 덜어드리고 또 아픔을 또 의뢰해드리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될 거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지난해부터 원자폭탄 피해자 1세대뿐만 아니라 3세대까지 휴양문화시설 입장료 감면 면제, 경기도의료원 진료비 할인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경기주지TV 최창순입니다.